이 사건은 2007년 10월 출입 은행강도 곽항구의 협박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제가 개콘 은행에서 근무 중인데, 잠시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지금 막 인지를 붙잡고 죽였다, 협박을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아, 나 강혁기 김은행 형사인데, 각 옥상에 저격수 배치시키고, A조는 12시방야, B조는 3시방야. 조준하고 대기하고 있어. 야, 야, 그냥 대화로 해결할게. 조수, 조수. 뭐 하시는 겁니까? 좀 똑바로 해보세요. 내가 전화로, 이 자식 바로 전화로 잡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강혁기 김은행 형사다. 아, 강혁기 김 형사. 무식한 사람? 수신자 부담입니다. 가주신 항원 1번. 건당식에는 2번을 유의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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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김은행 형사다니까. 그깟돈 몇 푼 난다고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해. 너에게 부담이 됐다면 미안해. 와, 그럴 때가 아니야. 장난치지 마. 야, 야, 잠깐만. 있어 봐. 너 은행을 왜 턴 거야, 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의행이잖아. 지금 은행 안에 공범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공범이 있다고요? 야, 너 도대체 은행에 돈이 많다는 정보가 어디서 있었어? 아, 이거 좀 바보구만, 이거. 바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바보라고 했다, 왜? 지금 사건 처리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야, 까부지 말고. 너 같은 강도라도 은행 강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 얼마나 큰 범죄데? 모르니까 물어봤잖아, 내가. 끝까지 장난치지, 지금. 뭐? 어? 나 폭탄 지니고 있어. 내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 은행 다 터져버린다고. 아, 끝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너도 끝장이야, 끝장. 눌러봐, 눌러봐.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인질이 잡혀있다고요, 지금. 사건 해결하시라고. 여보세요? 아까부터 전화하는데 왜 자꾸 끊어? 너 전화 끊는데 왜 자꾸 걸어? 전화 좀 끊지 마! 전화 좀 걸지 마! 아니, 너 왜 자꾸 끊어요? 왜 자꾸 물어봐요?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여보세요? 당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 뭐? 인질들이 얼마나 무서움에 떨고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들려줘봐야 정신 차리겠지? 어? 야, 족제비! 예, 예! 행 예! 아까 내가 누구 말하는 거 잘 녹음했지? 다 했지, 예, 제가. 잘 들어. 똑똑히 들어. 얼마나 무서움에 떨고 있는지, 어? 야. 참. 아, 아. 야, 각광구. 밥 좀 줘. 배고만 죽겠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 둘 게 맞겠지? 뭐야, 인마.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아이, 참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엎드려! 상업화하기 좀 됐을 거야, 이제, 어? 야. 예, 예. 인진들은 잘 있지? 다 보냈는데요? 엄마, 그걸 왜 보내? 4시 반이라 은행 문 닫을 시간 다 돼서 다 보냈어요. 아우, 인마. 인진이 있어요, 우리가. 됐어, 인마. 아우, 너 뭐하는 놈이야? 아, 일처리를 똑바로 낼 거 아니야? 지금. 아, 몰라. 네가 알아서 받아. 아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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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이건 또 뭐야, 이거야? 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니네들 원하는 게 뭐야? 인질 좀 넣어주세요. 인질이 필요해요. 와, 이거 완전 바보 같은 놈이. 야, 너 바보지, 너?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바보라고 했다, 왜? 야, 너 길가당 나를 말해주지 마라. 알았어? 왜? 왜? 초면에 부끄럽잖아요. 아, 뭐래요? 아, 뭐래요? 아, 잠깐만, 있어봐. 아직 웃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있어봐. 잠깐만, 승부욕 땡기는데, 이거. 아, 승부욕 땡기는데, 이거. 아, 승부욕 땡기는데. 가까운 거 바꿔. 아, 가까운 거 바꾸라고. 뭐? 우렝이 바꾸라고? 그래. 바꾸기엔 아직 쓸만한데요? 바꾸게 된 거 전화할게요. 야, 뭐래냐? 아니, 형님을 중고 직업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도. 사건소을 더 크게 만들면 어떡해, 인마. 가져와, 가져와. 뭐 이런 놈이소, 가, 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우렝 타면 뭐해? 짬뽕도 안 시켜주면서. 짬뽕. 뭐야. 아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쪽쪽. 여보세요. 여보세요. 항구야? 항구 맞지? 맞아. 나,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넌 뭐야, 인마. 당장 차 대기 시켜. 여보세요. 아, 진짜 왜 자꾸 장담만 쳐요, 지금. 아, 사건 처리 안 할 거예요, 진짜. 잠시만, 내가 2장 시작으로 지금 바로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믿음이 안 가요, 이제. 아니, 뭐가 믿음이 안 가요. 내가 그랩에서 특수부대, ISO 부대 출신이에요. 무슨, ISO는 그 상품에다 보시는 거, 국제 표준화 뭐 기구 그거 아니에요? ISO가 무슨 부대인데요? ISO? 네. 입질이 스스로나. 그래. 아, 나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진짜. 저기요. 아니, 사건 처리를 하시, 뭐야. 저기요. 누구세요? 아까 통화한 족제비인데요. 족제비. 아, 항구 동생 족제비. 예. 야, 인마 저 썰어 왔지? 어, 저 썰어 왔어. 아, 도둑질도 내가 못 봐서 못 하겠어요. 여보세요? 차 대기시켰죠, 지금, 어? 뭘 차를 대기시켜? 야, 가까운 내 말 잘 들어. 네 동생 족제비 있지? 걔 지금 우리한테 자수하러 왔거든? 너도 빨리 자수해. 진짜 날 배신하고 거기로 갔단 말이야, 지금? 그래, 그러니까 너도 빨리 자수하라고. 어, 알았어. 내가, 내가 자수할게. 그래, 자수. 자수하러, 좀. 야,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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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아니, 나 자수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셔터문 내렸어. 야, 그럼 어떡해, 어떻게든 빨리 나와봐. 어떻게 나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아니, 그럼 우리도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 아이, 지금 뭐야, 어떻게 해. 어우, 너 거기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어떡해. 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 저기요, 지금 각한구 갇혔나요? 어, 왜? 각한구, 각한구 인마. 내가 한마디 알겠는데,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밥 때리면 밥을 줘야지. 그리고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리는데, 안 먹이고 때리는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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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